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장병탁입니다 최근에 초거대 AI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처럼 글을 써주는 이런 AI가 등장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텍스트 문장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배워가지고 사람처럼 글을 써줍니다 한편으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기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사람의 뇌가 하는 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뇌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뇌보다 더 우수한지 아니면 아직 뇌한테서 배워야 될 것이 인공지능이 많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1950년대로 돌아가는데 그때 아주 열정을 가지고 AI가 시작됐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걸로 시작했는데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실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겨울에 들어갑니다 그때 1973년에 라이트힐 보고서라는 게 나오는데 당시로서 AI가 많은 걸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해봤더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겨울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했냐면 결국은 똑똑한 일을 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니까 기계한테 우리가 사람이 인류가 아는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시도했고 그게 이제 지식기반 시스템이라는 거고 규칙 형태로 지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진단하는 과정을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한번 산업화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읽은 모든 책 그다음에 환자를 보면서 얻은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규칙 형태로 컴퓨터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상당 수준에 이르기는 했는데 이거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겨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꽤 길었어요 한 10년 이상 꽤 길었는데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상당히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퀴즈에서도 나왔죠 딥러닝이라는 기술인데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넣어줘가지고 기계가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계한테는 사람이 데이터만 주면은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똑똑해지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공지능이 지난 한 20년 동안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더 개선된 방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사이에 큰 AI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씰이라는 게 등장했죠 스마트폰에서 비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해주고 어떤 레스토랑 같은 것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문자도 대신 보내주고 이런 게 2011년에 등장합니다 재미있게도 2011년에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IBM이 만든 왓슨이라는 AI가 TV 퀴즈 쇼, 장학 퀴즈 같은 거죠 제퍼디라는 TV 퀴즈 쇼에 나가서 사람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왓슨은 인터넷에 있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지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진 다음에 퀴즈에서 사람이 사회자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을 역대 챔피언들하고 겨뤄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또 한 가지 2011년인데 구글 무인차가 등장합니다 구글 무인차가 길거리에 처음 나온 게 2011년이고요 자율주행이 초기 상태에 들어가고 그 사이 지난 10년 사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2016년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알파고가 등장합니다 바둑에 관한 한 너무나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은 AI가 풀 수 없을 거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학습하는 기술이 나와서 결국은 이세도를 이기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알파고를 대작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대 AI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사람처럼 글을 써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학습을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기계를 프로그래밍해가지고 똑똑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습하는 인공지능인데 여기 두 발로 걸어가는 인형이 있는데 사람처럼 처음에는 멀리 걷지를 못하죠 넘어지는데 시행착오를 자꾸 해가지고 한 번 더 걸어가 보고 좀 더 멀리 가면 보상을 해주고 바로 넘어지면 벌을 줍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벌을 줘가지고 계속 멀리 걸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640번 반복을 하고 2000번 반복을 했더니 점점 더 멀리 걸어가는 행동을 진화하도록 학습을 해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바둑을 개발하고 하는 게 바로 저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좋은 바둑을 계속 발견하면서 점점 더 잘 두게 되는 겁니다 두 발이 아니고 네 발이어도 똑같은 원리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라이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딥하다는 거는 신경망 구조인데 사람의 뇌를 아주 개괄적으로만 본 딴 신경망 구조인데 딥하다는 건 층이 많은 심층 신경망이라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 얼굴을 입력으로 주면 층을 많이 신경망이 쌓여서 얼굴을 분석해가지고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해서 예를 들면 이 사진이 남자면 1, 여자면 0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신경망 구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수학적으로는 보면 F라는 함수인데 X 입력 사진을 주면 Y라는 어떤 대답을 1인지 0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W라는 신경망의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걸 할 때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X하고 Y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주고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고가 바둑판을 사람 얼굴 분석하듯이 심층신경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현재 어떤 바둑의 수를 두면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딥러닝이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연예인 사진을 많이 모아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이거는 지금 NVIDIA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연예인 사진을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사진을 만듭니다 가짜 페이크 이미지를 기계가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진을 많이 모으면 다양한 연예인들의 모양 사진의 전형적인 모델을 기계가 학습을 해서 이거를 다시 좀 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사진들을 막 합성해냅니다 마치 알파고가 바둑에서 그동안 학습한 수를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수를 막 찾아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연예인 사진보다 더 이쁜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가짜 이미지를 기계가 만들어내면 어느 게 가짜고 진짠지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의 사회적인 이슈가 법적인 이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기계 번역 같은 거를 기계가 지금 상당히 잘합니다 AI가 옛날에는 기계 번역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내고 어순을 바꿔가지고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줬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계 번역을 연구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방식으로 역시 영어, 한국어를 번역한다고 하면 영어 문장을 X에다 주고 한국어 문장을 Y에다 주고 여기 보시는 딥러닝 구조로 이게 재기신경망이라는 구조의 딥러닝 구조인데 층을 많이 쌓았죠 딥러닝이죠 그래서 변환을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건 X하고 Y 영어 문장하고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 이거를 많이 데이터를 주고 나머지는 학습을 기계가 하면 초거대 AI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영어 문장을 주면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을 해주도록 학습을 해내고 사실은 구글의 최근 Neural Machine Translation 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 기술이 이 기술을 써가지고 번역 성능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더 최근에는 영상을 입력으로 주면 예를 들면 여기 사진이 있죠 사진에다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계가 학습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을 주면 대응되는 글을 써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주에 여행을 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많이 모으면 나중에는 경주 여행을 가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오면 나중에 기계가 AI가 대신 여행기를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진을 다섯 장의 일종의 스토리까지 생성하면서 기계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술을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딥러닝 구조를 만든 게 이제 거대 AI인데 이게 GPT-3라는 게 처음 나왔고 지금 국내에서도 큰 기업들이 이거를 연구합니다 지금 있는 초거대 AI는 그 안에 있는 아까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의 개수가 1750억 개입니다 1750억 개 근데 아직은 사람의 뇌에 있는 시냅스의 개수에 비해서는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아직은 거기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 거대 AI가 뭐를 학습했냐면 3000억 개 정도의 단어를 가진 문헌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문장을 몇 개를 써주면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를 알아맞혀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알아맞추고 그 다음 단어를 알아맞추고 그래서 글을 계속 써주는데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쓴 글하고 기계가 쓴 글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못할 정도로 기계가 훌륭하게 글을 써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새로운 AI 발전된 기술인데 아직 단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아직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은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 컴퓨팅 파워를 가진 데서만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서머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뇌는 사실 25와트면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기계는 어마어마한 전력 서머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머신러닝 기반 학습을 하는 딥러닝 기술이 사실은 상당히 발전을 해서 지금 최근에 AI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오늘의 주제인 과연 우린 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공지능이 과연 진짜로 잘하고 있는 건가 아직 뇌에 비해서 못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뇌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경계가 왜 생겼으며 그게 결국 처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게 망을 형성하는 여러 개의 다세포로 돼서 신경망이 형성됐고 결국은 더 진화해가지고 뇌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발달을 하고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면 신경세포 하나가 아주 하등 동물에도 신경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등 동물에서 단세포 동물이 과연 신경세포를 써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발달된 뇌가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원리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비디오는 단세포 동물들이에요 주변 환경에서 단세포지만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체들은 그래서 먹이를 먹어야 되죠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이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가가야 되고 만약에 독이 있으면 그걸 피해야 됩니다 반대로 도망가야 됩니다 보시면 단세포 동물도 주변에 있는 화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가고 그 다음에 독이 있는 쪽이 있으면 반대로 피합니다 여기 우리의 뇌가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가 아주 고등 지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에는 결국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게 뇌의 기본이기 때문에 생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이 있는 대로 잘못 가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발달된 동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나 참새들이 있는데 모이를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먹이를 먹는 대로 가야 되고 우리의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빨리 적을 캐치하고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먹이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고양이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적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고 일단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가보면 인간입니다 내가 왜 필요한지를 인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결국은 몸을 몸하고 연결돼 있고 결국은 우리 몸을 살아남게 해야 되고 생존할 때 했어야 되니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결국은 몸하고 연결돼 있고 제어하는 게 뇌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은 여기 뱀 같은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빨리 알아보고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인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결국 지능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지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능의 아주 중요한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워낙 빨리 일어나서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을 뇌가 제어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빨리 달릴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근육도 이완되고 무서운 걸 보면 바로 뇌는 알아채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 뇌가 많은 결국은 우리가 시각 능력도 있고 언어도 발달하고 인간 같으면 발전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뇌는 우리 몸을 제어해주고 그 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지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잘 기억해놔야 다음에는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적이 어디 있는지 위험하니까 안 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경험으로부터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뇌는 활동하는 이런 지능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음악을 소리를 듣고 느끼면서 촉각으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이런 지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거 이런 예술 활동조차도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걸로 되고 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인류가 한 거는 무슨 일들을 계획해야 되죠 내가 다음에 저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디로 가면 안 위험한지를 알아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같으면 언어 능력까지 많이 발전을 해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뇌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있는 이 감각 세포들이 이 뇌 안에 이거의 지형도라고 볼 수 있죠 지도가 뇌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뇌에 여기에 특히 운동 대뇌 피질 쪽에 보면 사람의 손, 발, 인접해 있죠? 손하고 제 손가락이 여기 붙어 있는데 뇌에서도 인접한 영역에 여기서 오는 감각, 신경은 여기서 인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뇌는 결국은 우리 몸에 대한 지도를 그대로 복제해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몸을 복제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환경하고 뭔가 인터랙션을 하니까 결국은 세상에 대한 모델을 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하는 진짜 지능은 세상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기 이 공간을 한 번 돌아다니면 벌써 지도를 그려 가지고 머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중요한 거는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은지에 비례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손이나 입 같은 데 감각세포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많은 부분이 얼굴이나 손 같은 거에 대응되게 세포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걸 알 수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화를 보면 사실은 결국은 파충류의 뇌로부터 그 다음에 동물의 뇌로부터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포유류의 뇌로 발달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대뇌 피질로 발달을 했는데 특히 포유류의 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포유류의 뇌가 뭐를 잘하냐면 감성, 감정을 가지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물의 뇌라고 그러죠 포유류의 뇌 그런데 사람의 뇌는 그것보다 더 발전해 가지고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보면 그런데 이 뇌는 구별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인류의 이성적인 뇌 밑에 감성적인 뇌도 같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동작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인공지능이 보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I는 보면 우리 자연지능 뇌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지능 가장 근본적인 동물의 뇌부터 출발해 가지고 중요한 걸로 진화를 해온 건데 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진화를 통해서 그런데 AI는 사실 지금까지 연구한 AI는 그거의 일부만을 특히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기호화할 수 있는 논리로 프로그래밍 된 이런 부분은 많이 연구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몸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를 알아보는 감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데이터화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하면은 사실은 기계가 학습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아직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관점에서 배울 게 어떤 거냐면 뇌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어한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세상을 인지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가 잘하는 건 지각하고 행동하고 인지하는 시스템이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학습을 통해 가지고 뇌는 발달이 됩니다 이거에 비하면 인공지능은 모든 걸 프로그래밍 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뇌에서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한편으로 한계도 우리가 대조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70년을 연구했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지금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보면 뇌가 자라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지능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정말 뇌에서 우리가 공부한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AI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지능은 뭐냐면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진짜로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지능의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그런 시스템을 한번 보자면 가정 환경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이런 로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로봇컵이라는 로봇 대회에 나가서 당시에 우승했던 장면인데요 보시면 가정 환경을 꾸며놓고 로봇이 지도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물건들을 인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한테 다가가서 말을, 질문을 받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뇌를 보면 정말로 실생활 실세계에서 뇌가 잘하는 이런 지능이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해 가지고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심사위원한테 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오페어라고 하는데 오페어로봇이 학습한 지도고요 지도 안에서 어디가 장애물인지 어디가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압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아직은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상당 부분 프로그래밍을 해 가지고 일부는 학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이런 이 로봇이 방 모양이 다른 집에 가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거기 가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뇌가 하는 것처럼 어디 가나 바로 학습해 가지고 거기 적응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런 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어느 정도 도달은 했고요 그래서 학습을 왜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딥러닝이 거대 AI를 만드는 것까지도 했는데 사실은 학습을 왜 하느냐 학습이 왜 필요하냐를 생각해 보면 아까 단세포 동물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뱀을 만난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도 봤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상황이 급격하게 나타나면 거기 항상 새로 시도를 하다 보면 발만태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리 학습을 해 가지고 위험한 거를 알아채고 그거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미리 줄이기 위해서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건 주변 위험을 알아보는 거를 미리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위험을 또 알아봐야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를 네 가지로 얘기한다면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변을 감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지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특히 뇌에서 우리가 배운 인공지능의 기술이고 그치만 현재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 쪼각쪼각은 어느 정도 하지만 아직은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뇌의 자연지능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떤 거를 연구해야 될 거냐 정말로 인간 수준의 AI로 가려면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하는 컴퓨터를 넘어서서 로봇과 같은 몸을 가지고 감각기를 가지고 운동기를 가진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대 AI가 많은 걸 학습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다 찾아 만들어준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는 겁니다 이거의 한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감각인지 기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연구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아프로시메이션만 하는 머신러닝만 할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학습을 하는 기계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데이터도 찾아다니는 학습하는 기계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아주 교훈입니다 오늘의 큰 교훈이라면 기계가 감각기관을 가지고 행동도 하면서 주변에서 데이터를 스스로 모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AI 기술로 발전해야 된다는 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AI는 여기 닫혀 있는 거였습니다 조금 근데 몸이 있고 몸을 통해서 환경, 세상하고 연결돼 가지고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오페아 로봇이 다른 가정집에 가서도 거기서 적응해 가지고 새로운 걸 배우고 물건을 흐트려내도 거기서 새로운 걸 환경에 적응해 가지고 정리정돈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성인이 되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AI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인지과학에서는 체화된 인지라고 합니다 내과학에서는 몸하고 붙어 가지고 우리가 얻은 지식이 몸으로 체화해 가지고 경험한 것으로 쌓여 있어야 AI가 정말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의 말도 제대로 알아듣고 뭔가 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거를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행동 학습하는 거 그리고 이거의 순환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세상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축적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불확실성이 있는 세상에 가서도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자연인공지능 제가 인공지능의 자연 내추럴한 AI 자연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뇌로부터 인공지능이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거를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비디오를 잠깐 틀어 주십시오 아까 본 것보다 조금 유용한 일을 합니다 역시 가정환경에서 예를 들면 장을 봐올 수 있습니다 식품점에 가 가지고 물건을 집어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집에다 배달을 해주는 이런 일을 AI가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보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집에 쓰레기통을 갖다가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거 하나의 미션이죠 아니면 식기세척기에다가 식기를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똑똑하다면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숟가락이다 그러면 숟가락은 식탁이나 식기세척기로 가야 되는 거지 책상 위에 숟가락이 놓이는 거는 보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숟가락이 밥 먹는 데 중요한 거고 아니면 지저분하면 식기세척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알려면 이런 환경 안에서 학습을 해야 그거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정리정돈 같은 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계획을 해야 돼요 주변 물건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한 다음에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계획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학습하려면 지금은 이런 걸 아직 학습을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기껏해야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건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컵의 사진을 많이 찍어주면 아 컵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알아맞히는 거는 이제 딥러닝이 잘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집안 환경에 널려있는 물건 안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어디다 정돈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 전에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거 이런 거를 하려면 아직은 뇌에서 많은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유니버설 러닝머신 보편학습기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런 기계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는 튜링머신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설 튜링머신이라고 하는데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은 지금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증명돼 있고 거의 모든 거를 해내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인공지능 관점에서 학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계가 사람처럼 끊임없이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지능을 향상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유니버설 러닝머신을 만드는 거고 그러려면 아까 감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 컴포넌트를 적어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를 주면 모델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이미 인공지능이 지금 풀었습니다 딥러닝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 진짜로 필요한 게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모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엇을 학습할지도 기계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이거 자기 반성 능력 메타인지 같은 겁니다 목적 함수를 뭐를 학습해야 될지를 기계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그래야 더 중요한 일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는 이런 이거를 유니버설 러닝머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학습을 할 수 있어야 정말로 인간 수준의 범용 사람처럼 지능이 끊임없이 평생 동안 향상되는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초기의 모델로 저희가 생각한 게 사실 카그니아라는 그런 인공지능 아키텍처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설명으로 좀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시 뇌구조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많은 신경세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재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A가 B하고 연결되고 B는 C하고 연결되고 C는 D하고 연결되는데 D는 다시 A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순환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그래서 현재 내가 여기를 보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과거에서 예측했던 미래가 내 현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들어와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미래까지 현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를 하면서 벌써 미래를 생각해놓고 그 미리 예측한 미래가 다음에 현재에 들어와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기계가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저기 로봇이 다 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놀지 않고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람의 도움 없이 계속 학습하는 기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난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아직은 난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뇌에서 원리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내가 지각 능력이 있고 행동을 하는 능력이 있으면 옆에서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로봇이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주워서 박스에다가 잘 정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서 박스에 냈죠 이번엔 잘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집으려고 했는데 지피지가 않았어요 근데 빈손을 가지고 정교하게 가서 박스에다가 넣는 행동을 합니다 왜 이러냐 이거를 근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로봇은 자기가 손이 비어가지고 지금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하고 그래서 다음 실험을 한번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교정을 하게 되면 다음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움직이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똑같이 흩어져 있는 물건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정리정돈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옆에서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행동한 거 내가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인식해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보인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로봇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도 있고 거리를 재는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감각기를 가지고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같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진화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점점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봇도 많이 등장했고 만약에 로봇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우리 집에 있는 카메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벌써 리모트로 다른 거를 센싱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터를 구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통신망하고 연결돼가지고 센서, 사물, 인터넷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 꼭 몸을 가진 로봇 형태는 아니어도 리모트로 연결돼가지고 기계가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심지어는 스스로 실험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식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처음에는 물건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짚는 것도 100%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계속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인식하는 능력도 늘어나고 한편으로 행동하는 능력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계가 그 안에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뇌에 존재하는 이 자연지능으로부터 인공지능이 아직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가려면 아직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뇌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고 최근에 다른 기술들도 같이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은 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모을 수가 있다고 하면 점점 더 빨리 진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단계를 한 6단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6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레벨에서나 레벨 1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인공지능 고전적인 AI가 했던 것처럼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어서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기술이었고요 현재 단계는 레벨 2 정도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레벨 2가 딥러닝을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계한테 주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거대 AI 같은 걸 쓰면은 기계가 모델은 자동으로 최적화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델을 최적화하는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합니다 오토 ML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등장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도달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뇌에서 배운 것처럼 기계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이런 감각 운동기 감각을 가지면 셀프 티칭하는 그래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인공지능은 이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기계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앞으로 뭘 하면 되는지 목적 함수조차도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목표를 스스로 변경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그 다음으로 아마 등장할 것 같고요 그게 자기 반성하는 이런 인공지능이고 그게 보편 학습 기계 그게 제대로 된다면 보편 학습 기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레벨 5에서는 인간 수준의 AI 예를 들면 상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의식도 가지는 기계 같은 그런 AI가 아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연구를 앞에 두 단계 정도를 많은 연구를 거쳐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학자들에 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도달할 수 있냐 아니면 심지어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자들로서는 어쨌든 도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레벨 5에 도달한다면 그 다음에 슈퍼지능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이 도달할 거냐 만약 레벨 5가 도달한다면 레벨 6는 사실은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계는 사람보다 잘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복제를 못하죠 내가 평생 배운 지식을 우리 자식한테 그대로 복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에 도달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복제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슈퍼지능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래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에 도달을 하려면 저희가 뇌에 있는 자연지능으로부터 많은 원리와 기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웠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뇌를 닮은 인지적인 인공지능 제가 오늘 자연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추럴한 AI 이런 걸로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 수준 AI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AI가 지난 70년 동안 많은 연구를 했지만 초기 30년 동안에는 고전적인 AI 주로 추론하는 거 전문가 시스템을 했고 그다음 최근 30년 동안에는 학습하는 시스템 주로 학습을 잘하는 현대 AI를 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뇌로부터 다음 차세대의 AI는 인지능력을 갖는 뇌를 닮은 이런 인공지능으로 가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몸을 가진 그래서 감각기하고 운동기를 가진 그런 로봇 형태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AI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인간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큰 챌린지는 닫힌 세계가 아니고 열린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아마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 발표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발표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 radiation